...踩하는 beats 이번엔 와인 잔이 있는데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마징가같다 느낌이 그렇죠? 음... 가슴 오lane다 흐핫ㅎ . 흐핁흐핯 아 나 캐릭터 개그캠이네 난 진짜 걸리 레이버 여행기 찍어? 응 나 옆에서 봐봐 옆에서 야 이거 영양실적 걸린 몸이야 아 옆에서 옆에서 개웃기네 내가 볼 때 너 몸에 문제 있어 지금 병난 것 같아 아니 룬님 가운데 포기하고 갑시다 그냥 뛰어갑시다 그냥 아냐 가운데 먹어야 돼 알겠습니다 가운데는 필수야 필수 가서 일단 화살이랑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구운 고기가 초반에 얼마나 좋냐면 몇 빵 맞아도 구운 고기 몇 개 먹으면 만피돼 그게 본인은 오토마우스지만 전 아니라고요 고기 먹을 때 오토마우스 안쓰지 나 열매 먹을 때 말고도 안써 아니 그 저기 아이템 먹을 때 어 아이템 먹는 것도 나 마우스 안써 오토마우스 이로 다 찍어 먹어놔 그냥 나는 이를 갈기면서 따다다다 하는게 안되더라고 이상하게 아니 어디 손이 주네 진짜 손이 너무하셔 이리로와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랑 몸이 안 따라주는거지 머리에서부터 손까지 가는 그 거리가 길어진거야 너 지금 야 괴물이 쫓아온다 진짜 안되겠어 오 진짜 괴물이야 나 괴물 쫓아온다 나 여기서 나보다 키 큰 애들 없는거 같애 어 그러네 이게 얘네들이 딱 그거네 어머 저렇게 캐릭터를 크게 만들어 어 여기 한 명 있네 여기 한 명 있어 야 여기 미안 여기 와 일로와봐 일로 하이 그러는데 하이 그러는데 어 참 쫌다 천생연분이야 이거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몰리고 있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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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보세요 그런 노래 부르지마 그런 노래 부르지마 하하하하 어 뭐야 여기 여기 됐다 여기 뭐가 뭐가 헬로우 누가 막 들려 막 이랬는데 야 한국놈있다 한국놈 응 한국놈있다 한국놈 그 막 그 아랫돈이 막 자른다는데 우와 얘네들 초530점이야 초524점이야 아 정수가? 우린 몇점인데 우리 몰라 우리 이게 머리 위에 나와있는게 이게 점수야? 어어 아 이때까지 했었던 그런 점수들이었구나 다 날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셋되더라 형은 1497인데 우리 이번에 리셋했어 오늘 그니까 월요일날 리셋했거든 응 팀이 우리 방금 전에 한판 한거야 전판에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우리 3점 깎인거야 아 그니까 1500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된거구나 아 또 이런거 깎여있다 니 치팔로마? 니 치팔로마? 니 치팔로마? 어 아 너 밥 먹자고 물어봤잖아 응 그래 알았어 하여튼 이놈의 중국인들은 빠지는 데가 없어 빠지는 데가 생존 게임에서 제가 뭐든 뭐 H2O라든지 또 뭐야 기타 등등 뭐 아크라든지 그리고 러스트라든지 응 뭐 컬링이라든지 생존 게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중국인들은 어딜 가도 있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컬트월드에서도 있었고 말이죠 정말 대단하다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있는거야 생존 게임이 걔네들 문화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 솔직히 어떤 게임을 해도 몰려다니니까 너무 신기해 워 어어 나 때린다 마 어딜 어딜 야 형 중앙에서 싸우는거여? 어 여기여기 이 여자 모자쓴 여자 모자쓴 여자 오케오케오케 오 야 모자쓴 여자 두 명이들 형 형 형 얘네 얘네 딱 보니까 세 보이든 애들인데 마블라 다 지켜줘! 마블라 다 지켜줘!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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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다! 수고했어 형 우리 같이 갔다 잘했어 잘했어 함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수고했어 형 재밌었어 이런 정신 좋아 그래 그래 이거지 바로 응 그래 그래 아니 그 걔네들 딱 보면 트리큘랍토스 모자 딱 보면 모르겠어 좀 하는 놈들인데 그걸 개겨 그래야 그래야지 그래야 먹는 재미가 있지 뭘 먹는 재미가 있어 때려서 뺏어먹는 재미 걔네들 걸 뺏어먹는다고? 내가 더 많이 맞췄는데 내가 더 빨리 기절했어 걔네들 두 명이서 이렇게 던진 것 같던데 개 웃겨 대기시간보다 게임 시간이 더 짧았어 이번에 방금 파는 그냥 짧고 재밌었다 응 나 이번에 갑상선 암이야 어 나 생긴 거 얼굴 왜 이래 공을 보고 만들었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야 진짜 너무 심각해 진짜 얼굴 얼굴이 내가 집어넣어줄게 내가 집어넣어줄게 아니 목도 목인데 얼굴이 너무 오래 살았어 삶을 오래 산게 느껴져 내가 집어넣어줄게 지친 삶이 얼굴이 느껴져 내가 집어넣어줄게 지친 삶이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내 목도 마맞지 않구만 거울을 보고 만들었더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벌써 지금 데웠죠 안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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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뒤에서 움직이는 거 못 봐 어우 어우 배미야? 미치겠다 어 뒷라인 와 하하 요게 웃기네 요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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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흐흑 이제 흐흑크 내가 기어 포스되면 팔뚝 엄청 무거워지잖아 기어 포... 포 아니야 포? 나도 기어 포인 줄 알았는데 기어 포스래 기어 포스? 응 웬 기어 포스? 왜 그런지 몰라 아 그래? 응 아이고 어 잠깐만요 오오오오 어 형 잠깐만 어 왜? 공항동 백슈님 어 잠깐만요 백번째 팬클런 감사합니다 어? 어 나 깜짝 놀래라 아 아닌가? 내가 잘못봤나? 어 맞아 그거 본거 니가 본거 맞아 어어어 극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대단하지? 살이 튀어나왔나봐 대단하지? 어 살이 뚫고 나오나봐 음 역시 오야지네 헝거게임하지 말고 예전천만 하고요 예전 더 감사드립니다 예전처럼 하려면은 음 음 글쎄요 더 촬영하기 힘들걸요 예전처럼 하려면 음 힘들걸요 더 촬영하기가 힘들수도 있어요 어? 나 점프하면서 하는 바람에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왠지 자 아니야 내 옆에 있어 내 바로 내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서로 보는게 다른구나 뛰어 뛰어어어 가라 가자 레벨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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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많이 먹었다 튀어 마블라 일로 튀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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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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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3 자 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승보다도 그냥 오래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장수가 목표가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장수왕이 목표가 돼야지 장수하다보면 언젠가는 그게 기회가 올 거야 그렇지, 그렇지, 고런, 고런, 고런 야, 누가 시작하자마자 티렉스한테 죽어 더럽게 운이 없는 거지 일단 물가로 뛰어갔나 보다 제 캐릭터가 지금 보니까 머리가 방어가 안 되네요 나, 봐봐, 나 진짜 머리 뚫렸어, 나 지금? 맘아, 뒤에 잠자리 뒤에 잠자리와? 일단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자 야, 너 머리, 머리 개웃기네 어, 나 머리, 나 뚫렸지, 나 야, 너가 창 맞았다, 너가 창 맞았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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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샀어 봤어, 봤어 죽여버려 이쪽이야, 이쪽, 내 있는 쪽으로, 내 있는 쪽으로 오우, 야, 이 자식 봐라 창 돌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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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한 명 따라간다 형 또 누구 따라가지 내, 내 쪽에 지금 싸우고 있어 오케 야, 나한테 돌아오나? 형, 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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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저, 와, 나 활범벅 됐어 America рашK 이거 자꾸 죽으면 어떡해 나는 계속 싸웠잖아 아,이까 빠졌어야지 ました 에헤...참...그거... 나 면적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내 캐릭 우리 그냥 최소 면적으로 갈까? 그냥? 내 캐릭 면적이 너무 큰 것 같아 내 온몸에 화살이 꽂혀있어 에휴 진짜 다시 한 게임 갈시다 이거 모래시계 최형입니다 모래시계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도 참 맘에 드네요 얼굴이 참 그쵸? 개성이죠? 누구야? 서로를 알아보네 누구야 잠깐만 쟤 누구야 서로를 알아보네 야 곱추다 야 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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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으면 어디가서게? 여깄다 여기여깄다 여기여깄다 곱추 한명있다 곱추 여기여깄다 저기다니네 저기다니네 하하하하하하 곱추 한명이네 곱추 약간 장소풍뎅이 벌레같다 노틀담에 곱추 여자들 많은데? 초딩이야 초딩 아 몸뚱아리 개극혐이다 진짜 어 나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어 나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어 나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하하 박빙인데 진짜 박빙이네 진짜 박빙이네요 둘이 야 소울메이트네 소울메이트네 아 고백하고 싶다 진짜 맘에 든다 어 잠깐만 얘 목 왜이래 얘 때릴 때 목 왜이래 어 때릴 때 막 목이 막 앞으로 나가야 막 얘 얼굴이 막 자라먹때 막 너는 내가 딱 찜했다 임마 어? 아니 너는 성공하네 사망의 캐릭터다 형 사망의 캐릭터 있어 사망의 캐릭터 어디 여기 이쪽 아 우리 사망이 잘 있으려나 아 우리 사망이 닮았네 진짜 우리 사망의 캐릭터인데 완전 어 이제 사망이 훈련받겠네 들어간지 꽤 됐지 일주일 됐지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이제 2주째니까 아 벌써 일주일 됐나? 그래 저번주에 들어갔잖아 아 시간 빨리 가네 금방주에 돼야겠네 어 저번주에 갔으니까 이제 신체검사 끝났고 이제 이번주부터 그렇구나 어 아 근데 태풍부네 부럽다 응 아 그럼 훈련 안 할텐데 그치 기가 막힌 타이밍이 갔네 또 아냐 태풍하자 가냐? 지금은 그냥 비 맞으면서 살거야 아마 홍천시 그거 그 뭐지 그 지붕 밑에서 하잖아 아 안가봐서 몰라 거기 군대를 안가봤어? 아니 그니까 거기를 안가봤다 거기를 걔가 걔가 간대를 안가봤다고 아 나 오늘 꿈을 꿨는데 두 번 입대하는 꿈 꿨는데 형 때문에 기억났다 아 꼭 두 번 입대하기 그런 좀 그러지 않아? 아 나 이상하게 군대 갔는데 아 걔네 했는데 왜 또 군대에 있냐고 아 나 군대 갔는데 이상하게 왜 남자들은 근데 두 번 입대하는 꿈을 꿨까 나 정말 나 그럼 왜 꾸는지 모르겠어 매년마다 안 꾸는 적이 없어 아 진짜 극혐이다 자 갑시나 나 가운데 이제 지나갑니까 또? 어 가운데 무조건 갑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날려나보다 군대 가는 꿈 많이 꾸는 거 보니까 전부다 또 이걸 또 정은이 형이 근데 뭐냐 그 아까 전까지 하던 생존 게임 그 세븐데이즈 투다이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니까 완전 신생이네 그래픽이 오 비켜 됐다 됐다 됐어 형 이번에 무조건 나와 그냥 사는 선택을 하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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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남는 선택을 하자 뛰어 뛰어 앞으로 뛰어가 앞으로 뛰어가 어헝 근처에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고 근처에 사람 지금 많거든 어 왼쪽에도 한 명 있고 오른쪽에도 한 명 있고 음 그럼 양쪽에 거의 두 명씩 있다고 생각해 형 어딨어? 아직 뒤에 일단은 일단 떨어져 일단 오우 오줌마려 떨어질 때 기분 리얼 이상해 스테미나 없다 체력단다 체력단다 조심해 주위에 주위에 뭐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돼 어 오 벌 있다 벌 소리난다 잠자리가 온다 잠자리가 내가 봐줄게 어 오 벅스탄이 찔레 죽었다 에픽이라는 사람한테 죽었대 이제 아이디 쎄보인다 그러게 자 이번에는 뭐 우승을 떠나서 진짜 오래 살아봅시다 드디어 뭐 잘 된거 같애 이제 문제 없는거 같애요 룬님 체력 찍으세요 아냐아냐아냐 체력은 조금 이따 찍으면 자 어 많이 죽는데 나 이게 창조거에 대해 말싸우기 시작하네 애들 전쟁터인데 지금 좋았어 어 돌도 다 캐버리고 어 저 마모님 저격하러 온 거기로 가셨군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거 어 우리 저격한다는데 괜찮아 저격하고 어차피 오기전에 객사할거야 오기전에 객사하신다네요 어 가자 내려가자 가자 이제 내려가자 어허 흠 세명이서 활 들고 온다고? 이게 무슨 2인팟인데 세명이서 온다는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저희 안죽이시면 안돼 안죽이시면 어 일단은 뭐 진행하구요 일단은 뭐 진행하구요 어 혹시 모르는 저격을 대비해서 그쵸 그쵸 오케이 최대한 이제 혼동 어 딜러퍼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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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켈라크스 개많아 하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아 아 저를 저격을 안하면 안된다고 친구들이 협박을 했다고요 어 그래요 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그런 개소리를 알아들어? 으응 자 잠깐 딜러퍼 좀 딜러퍼 좀 잡고 갈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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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딜러퍼 좀 많다 형 잠깐만 딜러퍼 물이 아니야? 아냐아냐아냐 물은 아닌데 나 지금 직업 못가는데 오케이 가만있어 창도 좀 만들고 아 위 뭐지? 딜러퍼가 도망간다 아 깜짝이야 아 시발 뭐? 아 뭐야 에픽? 안돼 마모다 아 어쨌든 마모님 주기로 그 세명 거의 다 왔어요 전 가르켜 드리는 거임 아 진짜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저거 진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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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온다 와 이것도 두명인데 어 세명이다 뒤에 하나 더 있다 세명이네 세명 응 음 극혀 음 나 끼였어 나 끼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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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아 근데 생존 게임 방 die 너무 많고 저격하려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솔직히 난 이런 애들이 마모님 저격하러 갑니다 왜 이런 존칭 쓰는지도 모르겠어 다시 어 죽어 끝났어 끝났어 망했어 아휴 오늘은 이거라도 유튜브 올려야겠네 뭐 어쩔 수가 없네 뭐 자 빠르게 갑시다 응 관적은 날려 그냥 어 네 블랙 했습니다 말투가 딱 급식이야 외국이 외국이 외국 급식 있어 근데 급식춤이라는게 정확히 뜻이 뭐야 초중고딩 그냥 초중고딩인데 그냥 그 개념 없는게 돼 그중에서도 그중에서도 초딩 고딩이야 뭐 딱히 고등학생이야 뭐 그렇지 근데 급식춤 타때 보통 다 초딩 아닌가 그치 형도 형때도 막 음식 남기면 막 혼나고 그랬어 아니 우리 땐 도시락이지 아 그렇구나 나 개인적으로 나 초등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게 뭐였냐면은 음식을 못 담기게 하는거야 나 초등학교 5학년때까지 도시락했던거 같아 2학년때 급식했던거 같아 나는 3학년때인가 그때 급식했던거 같은데 2학년때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어 요즘에도 급식도 잘나오더라 그리고 난 중학교 때는 도시락이였어 전부다 중학교 1,2,3학년때 다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중학교에서는 급식 안좋지 서른일곱명 저기 파티에 없는 3명 잘리겠는데 잘려버려라 여기 파티에 안만드면 잘려 우와 외국 급식 어우 어우 개급식 야 외국 급식 두 명씩 친군가보다 누구 텐션이야 이거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외국 급식충을 만나나 외국 급식충을 만나나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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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둘다 급식이야 아 아 외국 급식충 진짜 극혐이다 아 다행이다 게임 시작해서 아우 아 힘들었다 듣는데 아 진짜 극혐이다 아 아 아 외국은 저기 용서가 되나 아 나믄이 내 자식이어도 한번 뒷통수 만졌을거 같은데 아 역시 풀이야 역시 외국이야 자 가운데로 가서 템 먹읍시다 갑시다 이번엔 장수합시다 진짜 장수 한번 합시다 우와 쟤 부스터하는데 완전 거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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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템좋다 템좋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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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